아 매우 창의적입니다만 예 독창적이긴 한데 독창적이긴 한데 저 토끼가 아니라 저 토끼 같은데 자 그렇다면 잠깐만 시작 산 토끼 토끼 토끼야 뭔가 이상한데 틀려? 아니 근데 이상하게 토끼락 같지가 않고 발 같은데 아 잘 틀렸는데 틀려? 약간의 박자 동시에 뭔가 확 밀어내면서 천천히 동시에 시작 저 대부분이 안 돼요? 천천히 하시면 그 다음에 그렇죠 토끼야 어 아 아 아 됐어요 됐어요 이거 빨리 하시면 자 그러면 이거 잘하면 줘요 두 번째 동작은요 양손을 가지고 하시는 건데 역시 한쪽 손은 부위를 그려주시고요 부위 또 한쪽 손은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주십니다 동그라미 네 다시 반대로 이쪽 손이 동그라미가 될 때 반대 손은 부위가 되십니다 네 이런 식으로 서로 손을 교차해서 부위와 동그라미를 그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돼요? 부위와 동그라미를 교차해서 그리시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정상민 약사 천천히 하세요 네 다시 시작 시작 자 그럼 제가 천천히 산토끼 노래를 부르면서 한번 이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산토끼 하면서 한번 산토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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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끼 토끼 야 어디를 가느냐 야 깜짝 깜짝 뛰어서 어디를 가느냐 네 어머 정상민 약사는 야바흑은 기질이죠 일단 그러면 역시 이창훈 씨부터 한번 가볼까요? 네 천천히 할게요 근데 이건 왜 묻혀요? 아니 이거 이건 왜 묻혀요? 어 어머 어 어디를 가 오 잘했어요 잘했어 그래도 잘 산토끼 토끼가 없어졌어 토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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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 천천히 하셨어 땅 중강 땅 중강 땅 이 오 우연이 씨는 의지도 없으실 것 같아요 산 산 도 토끼 토끼 야 야 어 오 오 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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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안 가 안 가 선생님 손가락 조심하세요 까 중강 깔 까 밀어보라 이런 이름이 이 이 오 오 지금 틀렸어요. 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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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능이야. 두 분. 10번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